안녕하세요.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율려신서 5성과 변성. 음악에서 옥타브는 도에서 높은 도 사이의 음 간격을 말합니다. 반드시 그 음이 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에서 높은 미까지도 한 옥타브 음 간격, 즉 음정입니다. 옥타브는 라틴어 8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문어는 영어로 옥토퍼스라고 하는데 이유는 문어의 8이 8개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옥타브는 한 음에서 여덟 번째 음 사이의 간격인 것입니다. 국악에서는 옥타브를 음음이라고 합니다. 황종에서 한 옥타브 높은 음, 즉 청왕종을 황종의 음이라 부릅니다. 황종과 청왕종 사이에 십이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이율 모두 사용하지 않고 칠음만 사용합니다. 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려는 12개 있으나 쓸 때는 7개만 사용한다. 만약 하나라도 끼워 넣으면 즉시 어긋나게 된다. 12울 중 실제 악국에서 사용하는 7개의 음은 오성과 두 변성입니다. 오성은 궁상각치우이며 변성은 변치와 변궁입니다. 궁상각치우는 서양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의 개명과 같습니다. 궁은 도, 상은 내, 각은 미, 치는 솔, 우는 라입니다. 율려신서의 서술을 봅시다. 궁성은 81이요, 상성은 72이요, 각성은 64요, 치성은 54요, 우성은 48이라. 오성은 궁으로부터 3분손익을 거쳐 생성됩니다. 궁의 실수를 81로 잡으면 오성의 수치를 모두 정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궁을 먼저 3분손이랍니다. 궁 81을 3등분하면 한 토막은 27입니다. 27, 27, 27. 세 토막 중 한 토막을 버리면 27 더하기 27하여 54입니다. 이것은 치성입니다. 치성의 실수는 54입니다. 만약 궁성이 황종이라면 치성은 임종입니다. 다음 치성을 3분이길 합니다. 치성의 실수 54를 3등분하면 18, 18, 18입니다. 이제 그 한 토막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추가합니다. 그러면 18 더하기 18 더하기 18 더하기 18 하여 72입니다. 이것은 상성입니다. 상성의 실수는 72입니다. 치성이 임종이라면 상성은 태주입니다. 다음 상성을 3분손이랍니다. 상성의 실수 72를 3등분하면 24, 24, 24입니다. 이 중 한 토막을 버리면 24 더하기 24 하여 48입니다. 이것은 우성입니다. 상성이 태주라면 우성은 남녀입니다. 다음 우성을 3분이길 합니다. 우성의 실수 48을 3등분하면 16, 16, 16입니다. 여기에 한 토막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16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16 하여 64입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우성이 남녀라면 각성은 고선입니다. 우성은 생성의 순서가 궁, 치, 상, 우, 각입니다. 그러나 실수의 크기 순서는 궁, 상, 각, 치, 우입니다. 실수가 크면 율간이 길어서 낮은 소리입니다. 궁이 황종이면 상은 태주, 각은 고선, 치는 임종, 우는 남녀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오성의 간격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궁과 상, 상과 각, 치와 우 사이는 이율입니다. 그러나 각과 치, 우와 궁 사이는 삼률입니다. 이율이면 음정이 조화를 갖추는데 삼률은 음정이 너무 멀다고 최원정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오성에서 궁과 상 사이, 상과 각 사이, 치와 우 사이는 각각 이율 떨어져 있다. 그런데 각과 치 사이, 우와 궁 사이는 삼률 떨어져 있다. 이율 간격은 음절이 조화로운데 삼률 떨어져 있으면 음절이 너무 멀다. 그래서 각성과 치성 사이, 그리고 우성과 궁성 사이의 일성을 끼워 넣습니다. 각성과 치성 사이의 일성은 치에 가까우며 치보다 약간 낫습니다. 이것은 변치입니다. 우성과 궁성 사이의 일성은 궁에 가까우며 궁보다 약간 낫습니다. 이것은 변궁입니다. 변치와 변궁도 삼분손익을 통하여 얻습니다. 오성에서 마지막으로 생성된 것은 각성입니다. 이 각성을 먼저 삼분손이랍니다. 각의 실수는 64입니다. 이것을 3등분하면 3분의 64, 3분의 64, 3분의 64입니다. 이제는 정수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토막을 덜어내면 3분의 64 더하기 3분의 64입니다. 이것은 42.6입니다. 이것은 변궁의 실수입니다. 각이 고선이라면 변궁은 응종입니다. 다음 변궁을 3분이기랍니다. 변궁의 실수는 42.6을 3등분하여 하나를 추가하면 56.8입니다. 이것은 변치의 실수입니다. 변궁이 응종이라면 변치는 유빈입니다. 윤려신선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변궁성은 42이고 소수점 아래는 0.6이다. 변치성은 56이다. 소수점 아래는 0.8이다. 이제 오성과 이변성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배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성과 두 변성이 배열되고 나면 성 간의 간격에서 삼률 차이가 사라집니다. 궁과 상, 상과 각, 각과 변치, 치와 우, 우와 변궁 사이는 이율입니다. 그리고 변치와 치, 변궁과 궁 사이는 일률입니다. 궁이 도라면 상은 레, 각은 미, 변치는 솔플랫, 치는 솔, 우는 라, 변궁은 도플랫입니다. 이 표에서 궁성을 황종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궁성이 꼭 황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궁은 황종일 수도, 대려일 수도, 태주일 수도 있습니다. 궁성은 시비율 모두에 위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계가 달라집니다. 음계란 궁으로부터 오성과 두 변성이 쌓여있는 음의 계단입니다. 궁이 황종일 때의 음계와 궁이 대려일 때의 음계를 비교하여 봅시다. 황종이 궁인 음계에서는 궁은 황종, 상은 태주, 각은 고선, 변치는 유빈, 치는 임종, 우는 남녀, 변궁은 응종입니다. 반면 대려가 궁인 음계에서는 궁은 대려, 상은 협종, 각은 중력, 변치는 임종, 치는 이치, 우는 무역, 변궁은 청왕종입니다. 황종이 궁인 음계보다 대려가 궁인 음계는 음역이 한율 더 높습니다. 궁이 태주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계는 음역이 다시 일률 올라갑니다. 태주가 궁인 음계에서 궁은 태주, 상은 고선, 각은 유빈, 변치는 이치, 치는 남녀, 우는 응종, 변궁은 청대려입니다. 궁은 12효에 모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악에는 음계가 12개가 있는 것입니다. 궁이 황종에 위치하는 음계는 음역이 가장 낮고 궁이 응종에 위치하는 음계는 가장 음역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윤류신서의 오성과 변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